자 그러면 오늘 또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 이경민 팀장님 모시고 지금의 시점에서의 시장에 대한 판단 그리고 투자에 대한 전략 어떻게 꾸려가는 게 좋을지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항상 이렇게 시장이 좋건 나쁘건 항상 저렇게 웃을 수 있는 우리 이경민 팀장님이 정말 너무 부럽습니다. 그렇게 부러워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팀장님도 속이 썩어 나실 겁니다. 프로니까 웃고 계시는 거지. 그렇습니까. 자 일단 뭐 4월은 누구나 다 어렵다고 하니까 진짜 어려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지금 시장은 4월 달을 좀 보셨는지 일단 대신증권에서 당초 전망했던 것은 3월 fmc를 지나면서 시장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변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그게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좀 많이 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초 예상을 했던 것은 3월 fmc 때 50p 금리 인상 그리고선 좀 시장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들을 좀 완화시켜 나가면서 움직일 거라고 봤는데 3월 달에 25p 금리 인상을 하면서 시장은 이 정도로 세게 안 할 것 같은데 앞으로 금리 인상을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좀 불확실성 변수들이 많아졌고요. 물가는 더 올랐고 그런 상황에서 3월 fmc를 지난 뒤에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지표가 살짝 밀렸다가 고점을 다시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그런 상황이 나타나니까 정책 효과가 전혀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3월 말부터 연준 의원들이 완전히 모두 다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갔고 이런 와중에 좀 반등을 하긴 했지만 상당히 막혀버렸고 중국 변수, 중국 봉쇄 조치까지 가세하면서 좀 불안한 흐름이었긴 했지만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했는데 또다시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 저는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과도하게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시장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75bp 금리 인상까지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 컨센서스를 보면 5월, 6월, 7월 전부 다 50bp 금리 인상을 할 텐데 그중에 한두 번 정도는 75bp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것까지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연준의 중립적인 스탠스냐? 전혀 아니거든요. 블러드 연훈 총재의 굉장히 강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연준의 컨센서스, 어느 정도의 중립적인 포지션보다는 훨씬 더 시장이 먼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5월 5일 날 이슬 FMC 회의를 지나면서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은 더 불안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경기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은 굉장히 많지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선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고 특히 최근 들어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은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좀 마이너스 폭을 줄여가고 있거든요. 이런 그림들이 나오게 된다면 경기 턴우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들도 조금씩 들어올 수 있고 이제 5월 11일 날 미국 CPI가 발표될 텐데요. 여기서 저는 정점 통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3월보다는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전월 대회 변화율은 굉장히 레벨 다운되면서 물가가 진짜 정점을 통과한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 그런 것들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은 좀 더 낮아지겠죠.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도 좀 더 진정이 되고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면서 저는 5월 초까지는 조금 더 불안한 흐름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매수 기회다. 좀 비중을 남아간다면 5월 중순을 지나면서 6월 7월에는 좀 레벨을 좀 더 높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월 5일에 FOMC에서 통화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이 한풀 좀 꺾이고 5월 11일에 CPI, 그러니까 물가가 수치가 나오면서 아마 그때가 이제 정점을 찍고 찍었다는 걸 확인하게 되거나 아니면 아 이제는 정점이 됐구나 하는 기대감이 좀 생길 거다 하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그 뒤에는 경기가 조금 더 괜찮아지면서 도와지는 그림들이 나오면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저거 저거 또 진해 팔아먹고 미르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고 제가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악재가 많은데 어떻게 시장이 올라갈 거냐 통화 정책 부담,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경기 불안 뭐 이거 풀린 게 있냐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2020년 3월을 기억해보자 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리거든요. 2020년 3월 코로나19 때 엄청나게 폭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코스피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3월 23일 날 저점을 찍었거든요. 그러면 3월 23일 날 저점을 찍고 급반등을 했는데 급반등을 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진정됐냐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했냐 전혀 아니거든요. 코로나19 팬데믹이 정점을 찍고 이제 좀 슬로해진 시점은 4월 중순이었습니다. 저점을 찍은 이후 한 달 정도가 걸렸고요. 경제 성장을 전망에 급격히 떨어지는 속도가 진정된 것도 5월에 들어서야 진정됐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악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악재가 없는 시장은 전혀 없었죠. 항상 악재가 있죠. 근데 시장이 얼만큼 반영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지금은 저는 저울을 통해서 무게감을 좀 측정해보자. 어떤 악재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엄청난 무게감으로 시장을 압박을 하고 충격을 주긴 하는데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그런 것들을 거치게 되면 같은 악재라든지 그 악재의 무게감이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반영을 했으니까 반대로 호재가 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들은 초반에는 다 디스카운트합니다. 3월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금리 인하했고 유동성 공급했고 재정 정책 지원한다고 온갖 정책들이 다 쏟아졌는데 전혀 시장에 먹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악재라는 부분들이 20% 이상 폭락을 하는 과정에서 선반영을 했고 그동안 별거 아니다. 효과 없다라고 생각했던 호재들이 누적적으로 올라오면서 무게감이 역전되면서 시장이 반전을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여전히 악재가 많긴 하지만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은 좀 과도하게 반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 이런 것들도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금보다 더 악화되지만 않는다면 좀 불안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리고 변동성을 일시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지만 그동안처럼 시장에 폭락을 주거나 유가를 130달러까지 급등시키는 영향으로서는 영향력이 많이 낮아졌다. 반면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변화들은 조금씩 조금씩 누적됐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것은 노동 인구가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 취업시장으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특히 미국 쪽으로 1, 2, 3월 3개월 동안 211만 명이 들어왔는데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 작년 한 해 동안 들어온 노동 인구가 163만 명밖에 안 됩니다. 연간 통틀어서 163만 명이었는데 3개월 동안 들어온 게 211만 명.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취업시장으로 많은 사람이 들어왔다. 그러면 시간을 두고 본다면 임금 소득을 받을 것이고 임금 소득을 받으면 소비 여력이 조금씩 나아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미국 쪽에서 가장 심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병목 현상이었는데 글로벌 미국 내 항구에서의 물동량이 계속 줄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바이든 행정부가 병목 현상을 풀겠다. 90일간의 총력전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해결 차이를 내놨던 것은 시간이었어요. 24시간 풀가동하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사람이었는데 시간을 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 먹히다가 LA항 같은 경우는 5개월 만에 증가 반전을 했어요. 이게 2월 달에도 좀 플랫하긴 했는데 조업 일수를 감안해서 본다면 좀 긍정적이었고요. 그러면서 해운 지수, 운임 지수도 빠지기 시작했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는 봉쇄 조치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봉쇄 조치가 언제 풀릴지 그렇죠. 사실은 중국 지도부만 알 수 있는 영역이죠. 그리고 지금 중국 행정 지도부나 이런 쪽에 보면 위드 코로나 쪽에서 몇만 명씩 나오는 데랑 우리는 이거를 제로 코로나에서 잡겠다라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체제 경쟁같이 보여지는 듯해서 목표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언제 풀릴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초반에 충격이 큽니다. 항상 그렇듯이. 그래서 지금 아마 4월 말, 5월 초에 중국 PMI나 이런 것들이 발표되면서 시장이 좀 불안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변동성이 커진다면 저는 중국에 대한 경기 불안들도 일정 부분 좀 반영을 하고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유동성 공급 지금 중국 쪽의 유동성 모멘텀이라든지 크레딧 임펄스 지수 같은 게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과 좀 재정 정책들이 좀 붙어준다면 중국도 봉쇄 조치가 완화되는 시점에 좀 터너라도 할 수 있는 힘을 비축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큰 영향이 없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차곡차곡 높아지면서 무게감을 높여가고 있고 반대로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변수들은 그동안의 가격 조정, 3개월 동안의 기간 조정 그리고 최근 또 한 번의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지점에서는 이 무게감이 줄어들고 호재에 대한 무게감이 커지면서 시장이 반전 포인트를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말씀은 어쨌든 시장이 금리 인상으로 인한 놀람의 연속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게 어쨌든 초반보다는 가격에 반영이 되고 또 이제 놀람의 강도도 떨어질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한 5월 정도면 어느 정도 기회를 엿볼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런 일각의 우려들도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한 25BP 하다가 50BP 갔다가 75BP 나오니까 깜짝 놀란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 일강에서는 처음에는 연준이 금리가 올리는 걸 경기가 좋아지는 걸 회방하지 않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경기를 좀 길게 끌고 가고 싶어서 물가를 조정하는 거야. 이렇게 처음에 보다가 지금은 약간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경기를 좀 훼손시키더라도 물가를 꼭 잡아야 되는 상황인가? 이런 의심도 좀 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적응하는 와중인데 결과적으로 이게 경기를 훼손하고 물가를 잡을 거냐 아니면 경기를 좀 올라오나가 취업자수로 대표되는 경기가 올라오는 걸 유지하면서 물가를 잡을 거냐가 결국은 향후 경로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 경기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팀장님 의견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경기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눈높이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부 지금 공급망 병목 현상이라든지 그리고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강한 수요가 상당 부분 녹아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일정 부분 흔들더라도 이게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물가를 먼저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나빠지는 그림으로 갈 거냐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연준도 지금 GDP 성경을 전망을 2.8로 낮췄지 않습니까? 올해 전망을. 2.8이 그렇게 낮은 거냐 작년에 너무 높았기 때문에 낮아 보이는 거지 과거 경기 고점을 보면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또 작년에 높았던 거는 그 전년도가 워낙 안 좋았던 기저효과가 또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저효과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정상 범위를 찾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의 누나는 물가 피하겠다. 일단 물가를 잡아야지 이 장기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영속성을 좀 더 이어가게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눈높이 기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2.8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나쁘게 본다면 나쁘다고도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작년에 비해서 못하고 올해 기대했던 것보다 못 미쳤으니까 그런데 과거 기준으로 평균으로 본다면 평균 수준 보다 높거든요. 상대적으로는 눈높이가 낮아질 수 있지만 절대적인 수치를 봤을 때 나쁜 경기는 아니다. 나쁜 경기는 아니고 많이들 얘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아직까지 낮다.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정 부분의 교란 요인, 경기가 조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녹아들고 있는 것이지 이보다 더 나빠져서 예를 들어서 미국 GCP 성장률이 1%대로 간다. 그리고 침체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연준 스태스를 바꿔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팀장님의 말씀이 온전히 잘 전달되기 위해서 하나 넘어야 될 사안이 하나 있는데요. 기관들이 어쨌든 우리 팀장님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관들이 적어도 지금 안 사는 건 오케이. 그럼 이제 선물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5월 이후, 6월, 7월 좋아진다고 판단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5월, 6월 시장을 좋게 본다면 지금 현물은 좀 덜 사더라도 선물은 그래도 많이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잘은 못 봤습니다만 대체로 지금 투자자발 매매 동향을 보면 기관들은 지금 한 3개월 내내 계속 팔고 있고 그리고 최근 일주일도 팔았고 하여튼 선물도 계속해서 파는 것 같은데 이런 판단을 만약에 시장에서 하고 기관들도 동의한다면 왜 이렇게 팔고 있겠느냐는 게 개인들의 궁금함이, 신기한 의문이 있는 거죠. 일단은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비중에서 보여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금융 투자의 비중이 너무 많이 높아졌어요. 그렇죠. 펀드로 자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금융 투자의 비중이 많이 높아짐에 따라서 외국인 선물 매매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프로그램 매매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샀어라고 한 날을 보면 외국인은 선물을 사면서 프로그램 매수를 땡기는 그림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저는 좀 파생시장과 연동된 부분들이 너무 많아졌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 수급이 좋아져야지 기관 수급도 좀 좋아지는 그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최근 들어서 눈에 띄는 부분은 연기금 쪽에서 조금씩 조금씩 자금이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어요. 4월 들어서는 좀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한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연기금 쪽에서 2600선 때라든지 좀 언더스틱이 나올 때 어떤 포지션 구축을 하는지 왜냐하면 그동안 연기금이 팔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은 한국 비중이 자연스럽게 작년 초에 너무 급등을 하면서 높아졌기 때문에 살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지금은 다시금 역전돼서 한국 비중이 조금씩 낮아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 금융투자 쪽에서 매매하는 것은 증권사에서 매도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선물 옵션의 영향들이 굉장히 크고 프로그램 매매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주시는 것 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키는 외국인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지가 좀 중요하다. 그게 국내 기관 쪽에도 연동이 되면서 수급의 변수를 객수적으로 좀 자극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팔기 때문에 기관도 같이 파는 건가요? 선물을 파니까. 외국인들이 파니까? 네. 외국인 선물을 팔면 프로그램 매수라는 게 선물과 현물 가격 차이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갭을 먹으려고. 선물을 매도하면 선물 가격이 싸지고 현물 가격이 비싸지잖아요. 그럼 이 갭을 먹으려는 사람은 선물을 사고 현물을 팔겠죠. 그래서 외국인이 선물을 사느냐 파느냐에 따라서 아마 금융투자 쪽이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 몇 달 동안? 네. 외국인은 그럼 우리를 혹시 좋게 보나요? 안 좋게 보나요? 그건 알 수 없나요?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죠. 포지션으로는 안 좋게 보는 거죠. 외국인들은? 그런데 그런 해석은 있어요. 외국인이 다른 나라 다 좋게 보는데 한국만 안 좋게 보는 거냐. 다른 나라 다 안 좋게 보면서 한국도 안 좋게 보는 거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주식을 다 팔면서 한국을 덜 팔고 이런 해석 차이는 있는데 연초 이후에 8주 넘게 팔았으니까 그걸 보고 외국인이 한국을 좋다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팩트인 것 같고 저도 팀장님 얘기 중에 조금 공감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시장의 거래량 대금도 줄어든 상태에서 현 선물 차익 거래 포지션 혹은 기계적인 매매에 따른 수급의 영향력이 많이 강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금융투자가 한창 거래량이 늘었을 때는 장중에 변동을 해도 지수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안 줬었는데 지금은 거의 금융투자 내지는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똑같이 거의 장중으로면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 따라 그냥 가더라고요. 전체적으로는 힘의 균형에서 뭔가 좋아하는 주식, 기관도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뭔가 좋아하는 주식을 끌고 가는 롱온리 성향의 기관들보다 아까 말씀 주신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단기 차익 거래를 선호하는 기관들의 힘이 훨씬 세다. 단기 차익을 노리는 이런 기관들 같은 경우는 더 말씀 주시겠지만 포지션을 구축하는 기관들이 길게 끌고 가질 않습니다. 구간, 구간 먹고 정리하고 먹고 정리하고인데 지금은 어쨌든 확률적으로 하락 배팅이 계속 단기적으로 수익이 쌓이는 구조다 보니까 이쪽 포지션들의 힘이 훨씬 압도적으로 커져 있는 상황인 거죠. 아까 최천규무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인 선물 매도가 계속적으로 누적되다 보니까 금융투자 쪽의 입장에서는 현 선물 가격들이 계속 선물이 싸고 현물이 좀 비싼 구간으로 들어가니까 프로그램 매매가 계속적으로 매도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이면 개인은 어떻게 하는 게 그래도 피해를 줄이거나 혹은 좀 더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작전이에요?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작년 10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려와서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지금부터 사자. 그동안 조심했으면 지금부터 사는데 코스페 2650선대로 내려왔다고 확 지르지 말고 지금 변동성이 커진 구간이니까 좀 파도를 활용하면서 좀 분할 매수하자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파도를 활용하자는 말은 좀 오늘같이 급락했을 때 일정 부분 담고 그리고 또 반등을 했을 때 좀 흘려보내고 또 다시 변동성이 커지면 담고 이런 전략으로 계속 한 1주, 2주 정도만 해놓으신다면 좀 싼 가격대에서 매집을 할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언더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때마다 포지션을 조금씩 더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미 많이 비중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버티자, 견디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포지션을 구축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뭔가를 바꾸기 힘드신 분들은 기다리신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가격대를 보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늘도 변동성이 컸잖아요. 그리고 5월 이때는 또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국제정사도 썩 편한 것 같지는 않고 무슨 물가니, 곡물이나 별별 것들이 여기저기서 뻥뻥 터지는데 이런 변동성이 앞으로도 당분간은 조금 더 나옵니까? 좀 더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부분들 중에 여러 가지 이슈, 이벤트들이 빵빵 터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롭게 터질 게 뭐 있나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악재의 무게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어떤 이벤트 이슈, 악재, 불확실성이 땅 터지면 초기 국면이 제일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빵 터졌을 때도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여기까지 올지는. 그런데 과정을 보면 초반에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했을 때 유가가 130달러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크게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기대감, 완화 기대감 그런 것도 있다가 좀 격화됐다고 하니까 또 120달러까지 갔고 이번에 110달러까지 갔다가 다시 100달러를 깨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황 변화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초기가 가장 세고 점점점 약해진다는 거죠. 이게 선반영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피그스 사태, 때도 비슷하죠. 피그스라고 하면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이렇게 있잖아요. 어느 나라가 위기를 겪었을 때 가장 예민하게 굴었냐라고 보면 보통은 스페인하고 이탈리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죠. 왜냐하면 경제비가 압도적으로 크니까. 그런데 그리스 제종기가 불거졌을 때 시장이 가장 예민하게 굴었습니다. 반대로 스페인하고 이탈리아 제종위기가 나왔을 때는 그리스 때처럼 움직이지 않았고요. 덩치가 제일 작은 나라가 터졌을 때가 처음이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때 그리스 선거 또 일정도 기억나실 것 같아요. 그리스 선거 결과도 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럴 정도로 예민하게 굴었는데 결국에는 그리스보다 훨씬 더 덩치가 큰 이탈리아랑 스페인이 불안하다라고 했는데 시장이 충격은 제한적이었고 또 그 뒤에는 독일이 경기 침체를 갔어요. 그런데도 시장에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같은 이벤트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이 이슈가 지금 상황이 유지된다면 시장이 미치는 영향은 작아진다. 그런 의미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도 바라보고 미국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도 바라보고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도 바라본다면 지금 4개월 동안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친 뒤라면 상당 부분은 선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변화들은 많이들 디스카운트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건 맞죠. 이게 없어졌다. 없어졌다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누적되고 하나 둘씩 보여주기 시작한다면 아마도 5월 중순을 지나면서 이 흐름들이 좀 무게감이 역전이 되면서 시장 방향성을 위쪽으로 잡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 연준의 통화 정책이 더 매파적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물가가 꺾이면 저는 좀 많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모든 FMC 의사로 모든 연준의 의원들이 코멘트를 보면 전부 다 물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을 한다면 물가가 진정이 되게 된다면 연준의 통화 정책 스탠스도 바꿀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매파적인데 뭔 스탠스를 바꾼다고 하는 거냐. 자 그러면 작년 12월 FMC 때만 하더라도 연준의 점도표는 2022년 금리 인상 한 번이었습니다. 자 몇 개월이 지났을까요? 4개월 만에 연내 금리 인상 3% 인상 간다는 게 90% 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물가나 이런 스탠스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급격하게 연준의 스탠스가 변한 것만큼 물가가 진정이 되면 연준의 스탠스가 더 매파적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상황으로 전개된다면 저는 2분기를 지나면서는 달러는 더 강세로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원화도 더 약세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맞물려가게 된다면 외국인 수급도 지금만큼 시장에 압박을 주기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이번 5월 옵션 만기 이후 외국인 선물 포지션 옵션 포지션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보시면 첫 번째 트리거, 수급적인 트리거를 잡으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 규모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이거는 어떻습니까? 채권이 아니라 당연히 금리 따라서 왔다 갔다 주식이랑 왔다 갔다 돈들이 하는 것 같긴 한데 말고 원자재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천연가스든 오일이든 아니면 곡물이든 하여튼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두 배, 세 배 막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럼 거기에도 돈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혹시 들어가는 돈들이 갑자기 사람들이 뭐 이래서 번 돈을 거의 들어가진 않을 것 같고 주식 시장에 많이 있던 돈들이 글로 막 가거나 이런 일은 혹시 없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ETF 시장에서는 조금 있었어요. ETF 시장에서도 최근 ETF나 펀드플로우를 보면 미국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거든요. 미국에서 신흥아시아에서는 좀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긴 했고 최근 들어서는 미국 쪽에서 대규모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펀드플로우를 보면 미국 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그런 쪽으로 일부 이동하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그런 흐름들이 아마 정책 효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흐름들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저는 이 부분들 또한 5월 중순을 지나면서 좀 진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 다시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우크라이나 세트는 여러 가지 이슈, 이벤트들이 영향을 미치는 파급력은 정점을 지났다. 그런 것들을 인지하기 시작한다면 좀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에 들어왔던 돈이 또 다른 기회를 찾아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그 다음 기회를 바라볼 수 있는 게 주식시장 쪽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주식시장 중에서도 미국보다는 신흥아시아 쪽에 좀 기회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아시아, 신흥국 혹은 아시아시장의 기회를 보시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그동안에는 그냥 압도적으로 선진국이 좋았습니다. GDP 성장률 레벨을 놓고 본다면 작년 2분기에는 선진국하고 신흥국하고 비슷했고요. 작년 4분기에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선진국이 더 높았습니다. 신흥보다, 신흥국보다. 굉장히 이례적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중국이 아무리 죽을 쓴다고 하더라도 선진국보다 신흥국이 좀 GDP 성장률 자체 레벨이 조금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나타난 트리거이긴 한데 저는 OECD 경기 선행지수를 G7하고 메이저5 아시아랑 좀 비교해서 놓고 보고 있거든요. 이 흐름하고 신흥아시아 증시 상대상도로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메이저5 아시아에는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인도, 인도네시아가 들어있는데 이 다섯 나라가 들어있는 상황에서 2020년 11월 달에 정점을 찍고 그러니까 신흥아시아가 더 좋아요라는 그림들이 2020년 11월 달에 딱 정점 찍고 쭉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다 3월 달에 이 상대 강도가 처음으로 상승반전을 했습니다. 신흥아시아 쪽이 경기 사이클이 신흥아시아 경기 사이클이 조금 더 우위를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시그널이고요. 중국 변수에 의해서 조금 더 한두 달 정도는 더 봐야 되겠지만 지금보다 더 나빠진 환경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또 달러 흐름에 있어서도 미국 통화 정책이 더 매파적으로 가지 않는다면 달러의 강세 압력은 제어될 것이고 이제 변화해야 될 것은 유럽 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유럽 쪽의 불확실성이 더 격화되지 않고 지금 22도 통화 정책 정상에 대한 스탠스를 계속적으로 피력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 둘씩 굳혀야 하게 된다면 저는 2분기를 지나면서는 달러 인덱스가 좀 꺾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원화는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오늘 원달러는 1250원을 넘긴 했는데 아마 1250원대 그 이상에서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하방압력이 좀 커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원화 강세 압력이 커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분기별 GDP 성장률 레벨을 보면 작년은 압도적으로 미국이 좋았습니다. 1%포인트 이상 계속 미국이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격차가 0.5, 0.4 이렇게 계속 줄어들거든요. 그러다가 올해 4분기에는 미국보다 한국이 좀 더 나은 전망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까지는 압도적으로 미국 우위, 한국 여류였던 경기 환경이 앞으로는 역전이 될 수 있다는 것들로 인해서 워낙 강세도 조금씩 압력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런 그림들을 좀 조합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2분기부터는 더 나빠지기보다는 좀 긍정적인 방향, 환율적인 측면도 외국의 수급적인 측면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아무래도 저희 기관 투자가들 늘 미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기관 세미나 해보시면 특히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많더라. 이런 특이점이 혹시 보이시나요? 특별히 이런 팩트나 이런 우려에 대한 점검을 유독 많이 하더라.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최근 많이 걱정을 하신 건 중국 변수. 중국 변수. 미국의 금리 인상은 약간 상수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상수로 받아들여지는데 이번에는 좀 충격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할까라는 생각들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중국에 대해서는 좀 새롭게 걱정하시는 얘기군요.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저도 중국 변수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지 않다가 몇 가지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베이징에서 철도, 그러니까 지하철 이용량이 0입니다. 지하철 이용량이요? 0이요? 네, 0입니다. 지하철 운행 안 해요? 모르겠어요. 0이고, 그리고 몇몇 도시 국가들에서 이게 또 꺾이는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봉쇄 조치가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따라서 저점 통과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씩 왔다 갔다 하긴 할 텐데 상위 지수는 오늘 보니까 연저점을 깨고 내려가 버렸죠. 네, 그렇긴 할 텐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더 나쁘게 볼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정이 필요한 거지 중국 경기가 안 좋다라고 생각한 거는 한참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선반을 했고 이번에 봉쇄 조치가 지속되고 연장되는 걸로 인해서 단기 충격변수는 낼 수 있지만 이 흐름들을 밑으로 계속적으로 밀고 내려가는 그림들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한 악유는 좀 아직까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게 안 되면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볼 이유는 아닌 것 같다. 봉쇄 조치가 영원하지 않을 거고 언젠가는 풀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초기 국면에 대한 충격이 가장 크다.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선반영을 해나간다면 그리고 정책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여기서도 이 무게감이 바뀌는 시점이 올 거다. 그러면 중국 증시의 입장에서는 단기 변동성은 불가피하지만 그리고 변동성이 워낙 커진 상황이라서 어디가 저점이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중국 증시도 지금 변동성을 활용해서는 좀 분할 매수하셔도 크게 손해보는 구간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여기에서 가격이 많이 갈립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뭔가 안 좋은 변동성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적응한 미국발 금리 의상 이슈보다는 오히려 중국의 사태가 조금 지금 예상보다 더 안 좋게 되면 시장에 좀 부정적인 요소를 작용할 수 있겠네요. 연예수들을 작용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 시장을 언더슈팅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좀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 특히 4월 말, 5월 초에는 중국 PMI가 발표되면서 그리고 얼마 전에는 금리 2날을 기대했는데 동결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좀 약해진 상황에서 경기 지표가 부진하다. 그런 상황에서 봉쇄 조차가 지속된다. 그럼 앞으로 더 나쁠 거야. 라는 전망들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번 단기 충격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저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으로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여진은 계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여진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중국 변수로 인하는 단기 충격이 있다면 오히려 매수기회를 활용할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확실히 보통 우리가 이렇게 중국이 안 좋아질 때 공식으로 기대하는 게 일단 지준율이나 하고 그다음에 기준금리 내리고 유동성 조치 나오고 증권시장 조치라고 해서 시장에서 주식을 못 팔게 한다든가 아니면 연기금 같은 쪽에 부양이 나오든가 했는데 이번에는 사실 지준율이나 하고서 후속 조치가 좀 더 빠르지 않을까 기대를 좀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년보다 좀 강도가 약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아마도 미국 금리 인상과 좀 엇갈린 흐름을 간다는 거에 대한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가도 불안하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아마도 경기부양 정책을 쓰겠다면 저는 봉쇄 유출을 완화하는 시점에 쏟아 부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부양 정책을 쓴다고 해놓고 효과를 극대하기 위해서 경기부양 정책에 대해서 쓴다고 해놓고 집에 있어 하면 누가 소비를 하고 누가 뭔가를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점이 아마 굉장히 센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점을 예단을 하고 예상을 하고 언제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그 시점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불확실성을 선반영한 뒤에는 이에 대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더 빠지기보다는 바닥을 잡아가고 이런 변화들이 있을 때마다 시장이 위쪽으로 바이러스를 잡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중국장만 놓고 봤을 때는 부양책이 나온다고 하면 격리의 자가 되는 시점과 맞물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중국장은 불안할 때도 굉장히 많이 불안하는데 올라갈 때도 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중국도 오늘 보니까 진짜 많이 빠졌네요. 많이 빠졌어요. 오늘 장도 실제로 중국장 개장 전까지는 어느 정도 지수가 버티다가 버티고 있었죠. 중국장 개장하면서 한국 지수가 같이 밀려 내려가더라고요. 중국은 진짜 우리의 변동성보다 훨씬 더 크네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변동성 측면에서 본다면 지표들을 보면 정점을 통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변동성도? 네. 일단은 채권시장 변동성이 무부라는 지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은 채권금리가 꺾이긴 했지만 채권금리가 계속 치고 올라갈 때 무부지수 변동성은 정점을 찍고 왔다 갔다만 했어요. 그러니까 가격은 올라갔는데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가격은 올라갔는데 변동성 지수는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다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고 시빅스라고 해서 외환시장 변동성도 비슷합니다. 달러인덱스가 100일을 넘었는데 시빅스라는 변동성 지수는 정점을 찍고 뚝 떨어졌다 반등을 했다가 왔다 갔다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변동성 확대의 정점은 통과했다라는 시그날들이 한두 군데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주식시장 변동성도 지금 올라와서 28, 30%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정도 점은 40%를 넘었었거든요. 이 또한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커졌지만 변동성은 정점 밑에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정점은 통과하는 그림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계속 여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1월에 나왔고 가격 조정을 3개월 동안 거쳤고 이번에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1월과 같은 충격이라기보다는 그보다 조금은 덜한 흐름들이고 그래서 저는 어느 층이 나온다 하더라도 2,500성 중후반대는 지켜주지 않을까 2,600성을 살짝 이탈하는 정도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궁금해하실 만한 게 지금 올해 들어서 어찌됐건 소위 스타일 로테이션이라고 해서 성장수 중심에서 가치팩터 중심의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던 5월 정도를 기점으로 위기가 반영돼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가치주 선호 현상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만약에 우리가 그러면 5월에 어느 정도 이슈가 반영됐다고 봤을 때 그래도 이런 정도 섹터는 지금 좀 우선적으로 공부해도 될 것 같다 이런 게 좀 보이시는 게 있나요? 일단은 경기에 대한 불안심의가 좀 진정이 되고 물가가 정점을 통과하고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이 좀 완화되기 시작한다면 더 나빠지지 않게 된다면 성장주를 봐야겠죠. 반등 때는 성장주가 셀 거다. 그리고 다만 성장주 중에서도 그냥 막연한 성장주라기보다는 실적이 어느 정도 담보된 보여지는 성장주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는 이유 중의 하나는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하고 유동성 흡수하는데 왜 가치주를 안 보냐라는 질문도 많이 해주세요. 금리 인하고 돈 풀 때는 성장주 금리 인상하고 유동성을 흡수할 때는 가치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과거 흐름을 보면 실적이 확실히 좋은 애들이 올랐지 무조건 성장주 가치주가 오는 건 아닙니다. 2017년에 미국이 금리 인상할 때는 반도체, IT가 압도적으로 시작을 이끌었고요. 2005년, 6년, 7년에는 조선, 철강, 화학 이런 애들이 시작을 이끌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업종들이 중국, 차이나붐으로 인해서 굉장한 성장주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로 따지고 본다면 그리고 그 전 금리 인상 사이클은 IT 버블 때였고 그러면 성장주, 가치주 분류가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게 봐서 실적이 확실하게 담보되는 업종들을 본다면 일단은 최우선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인터넷 주가도 많이 빠져 있고 저점권에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격대부터는 계속적으로 분할면서 하셔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2차 전지는 좀 많이 올라왔다가 좀 슬로워해지는 구간이라서 조금 기다리자 좀 내려오면 사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가 좀 진정이 되게 된다면 주목받을 수 있는 게 반도체하고 자동차겠죠. 한국의 중심에 있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 강세가 좀 진정되게 되면 외국인이 먼저, 가장 먼저 바라볼 게 반도체하고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두 개도 조금 다르긴 한데 반도체는 지금 받았거나 와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가가 많이 초점을 받았고 전제점 수준에 있고 그래서 여기서 언더슈팅이나 언더하더라도 비중 확대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여기 살짝 내려간다고 해서 8, 7점 전단이다. 오히려 더 사자. 자동차는 오늘도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자동차 차별적으로. 이게 좋은 얘기인지는 봐야 되겠지만 아마 컨퍼런스콜을 좀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직도 잘 나왔고 판매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올라왔는데 향후 반도체 수급 이슈?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은 흔들릴 수 있겠다. 단기적으로 흔들린다면 그때 좀 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저는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2차전지를 좋게 보는데 반도체하고 인터넷은 지금 사도 되는 가격대에 왔다. 2차전지하고 자동차는 좀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좀 슬로워해지거나 쉬어갈 때 조금씩 담아가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투자 전략 마지막에 주신 말씀들의 근거는 앞에 충분히 말씀을 주셨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좀 하고요. 우리 이경민 팀장님 그래도 못해도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나오셔서 알겠습니다. 전략이랑 이런 것 같이 저희랑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